자 이번꺼는 뭐냐면 이번꺼는 뭐냐면 6월 CP 플래티넘 특별할인 패키지 이거 두개 이거 두개를 샀어요 지금 날두창이 자 박주엘림 어서오시고 자 과연 이거는 얼마나 나올까 자 기대되구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아무나 계산한가 누구나 다같이 계산해주세요 기본적으로 4억먹었지 자 5만원에 일단 4억먹었구요 4억 4억 플러스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4억 플러스 자 계산해주세요 4억 플러스 목이 좀 안좋아서 기침해서 다시한번 사과드리구요 자 여기 4억있죠? 야 이거 1억은뭐야? 아 오늘 1억좋지참 어 이거뭐야 이건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야 이건뭐야 K리그 레전드 이건 다 뭐야 이거 거기 들어있는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거 CP랑 플래티넘 6월 선수경꺼만 이거 아까 그거 뭐지? 이거 뭐야 이거 아 처음봐? 이거 니껀데? 챌린지야? 아 그냥 까볼게 아 그래? 아 맛이야 아이씨 어 이거 날두창꺼 자 이거는 계산하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아이씨 아이 짜증나게 자 이건 재물입니다 안좋은건 재물이야 어 안좋은건 재물이고 아 이건 월드레전드면 안나오지참 저절로 유튜브 열형광대보면 승급되구요 네 여기까지 까자 자 됐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플래티넘 패키지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선수들 위치로 자 갑니다 한놈 계산해주세요 두식이 석사 너구리 너구리 베르칸푸 베르칸푸 아 좋아 베르칸푸 100중에 베르칸푸면 완전 상타네 완전 상타 아 베르칸푸 7600 좋구요 야 난 이걸로 까서 지금 이해로 먹었어 인마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4 캠벨 3 2 1 빠쇽 아 심패네요 캠벨이면 캠벨만 좀 괜찮고 나머지는 조금 거시기합니다 아까랑 흐름이 많이 다르네 아까는 좋은거 많이 떴는데 여기서도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준비된 선수들 위치로 음악 바꾸자 자 자 반대사르 몬톨리버 에펜 페르크 빰 자 첫번째 보라 자 첫번째 보라 반짝 떴구요 자 좋은건 여기 잘 보면 자 사다리타고 올라가듯이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고 있어요 자 봐봐 2100 2110 갑자기 7700 갑자기 1억 5백 자 올라가고 있죠 우성용 난 좋더라고 우성용 나는 잘 쓰고 있어요 자 분위기 좋구요 자 분위기 타고 갑니다 뭐야 뭐야 이거 어 갑니다 자 K리그 클래식 빠쇽 빠빠빠빠 빠쇽 자 4대장 유상철 자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흐름 타고 있구요 간다 간다 뿅 간다 쇽 간다 뿅뿅 쇽 쇽 아 김 나 김나밀인줄 알았어 아 김나밀인줄 알았네 왜이렇게 이름이 비슷해 남기일 아 진짜 흠 자 낚였구요 낚였구요 자 낚였구요 자 이게 어떤게 더 좋은거냐 이게 더 좋은거지 자 플래티나 먼저 이따 깔게요 자 갑니다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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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띠 말없나 어서오시고 흠 자 또띠 떴구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6월 플래티넘 선수팩 박주일 들어가고 오 6월 플래티넘 선수팩 자 준비된 선수들 위치로 5 4 3 아 자 CU만 좋구요 자 3 2 1 0 0 0 0 0 또 5 극과 극인데 자 이렇게 해서 15억 정도 떴네요 15억 자 5만원 현질해서 15억 떴습니다 아까 그거는 여령대리보다 낫었는데 어 이거는 여령대리보다 한참 못하네 그쵸? 아쉽구요 자 지금 5만원 지른거에요 5만원 자 이렇게 해서 6월 어 이거 패키지는 뭐더라 6월 CP 어쩌고저쩌고 하는 패키지인데 6월 CP 플리티넘 특별 아닌 패키지 한번 까봤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 어 내꺼 아니구요 난 노현준 유저잖아 난 현질 안한다 자 여령대리 많은 부탁드리고 자 지금 이순간에 요 위에 어 여령대리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돼요 www.여령타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